같이 뚝배기 제가 깼습니다 배틀로 자 테라님 아리메딕 저그님 성큰 하면서 이들아 1000불량 탱크 에이 그냥 뭐 탱크 뽑아서 무조건 이겠지 근데 제가 저 온리 배틀을 할라고 그랬잖아요 악플같은거 저는 악플 댓글 안봅니다 어 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제가 여유 시간이 있질 않아가지고 아 예 그 제가 잘못했어요 땡 배틀간거 자체가 문제긴 하지 상대랑 갭 갭이 좀 있었으니까 자 재잘못할게요 방금 전판 자 재잘못 맞습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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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분은 그냥 끄덕무리긴 하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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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가 셔틀 소금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빨리 가야될 때 꼭 이 뭔가 업이 느리다이 빨리 가야될 때까지 기다려! 어? 뚝배기 그냥 깨어버릴까? 오케이 뚝배기 깨러 가야 되겠다 뚝배기 샷 한번 뚝배기 테러 까지는 아마 생각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래 아저씨 다이소 찐 다이소요 잠시만요 잘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캐리어? 모를때 캐리어 가는것이죠 또 시작인가? 어? 또 시작인가 이거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또 가는 이 캐리어 또 시작인건가? 어? 정판이랑 비슷한 그리임 자 저 칠락들 나오면은 바로 태아서 한 시나리로 갑니다 빨리 안녕 피카소 idea giants Herbert 이거는 진짜 캐리어도 되는 Cela 정판은 일단 어떤 들이 야 이겨서 그렇지. 이거 뭐 간단한 게임은 아니었어. 골로 가는 줄 알았어. 어깨